어렸을 때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뭐 이쁘다고 하셨으니까 어렸을 때 그냥 반 남학생이 다 좋아해요 뭐 어때요 그런 느낌은? 재밌어요 X박새끼들 날 다 좋아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쁜 거 날아가지고 누가 봐도 저렇게 안 좋아하는 여자 고래들고 뭐 하죠 고래를 해 뭐 하죠 주무리 편이잖아 지금 시간이 아침 10시에요 또 존예 대표로서 말씀드린 존예들은 저녁이 움직여요 이번 존예 후보는 인증된 존예 후보입니다 인증된 존예 후보 뭐 뭘로? 여기서 한번 올라가서 뭘로 인증됐는지 한번 봅시다 아니 근데 존예도 약간 어디 이런 장기 매매할 것 같은 데서 만난다고? 우선 의자가 마음에 드네요 제 사이즈를 또 생각하셔가지고 아주 또 여유 있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인증된 존예다 성형하고 정품 실리콘이다라는 그 인증서는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인증서가 있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우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키가 왜 이렇게 크죠? 아우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오늘 존예 후보 아우 안녕하세요 아우 두 명이야? 존예가? 아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뭐야? 아우 아니에요 떼거지네 떼거지 아우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노래 좀 꺼 이제 아우 뭐 자연스럽게 나는 저기 철저의 의자로 지금 잠깐만 내 카메라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우 이게 무슨 시바 프로그램이래? 아우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66회 미스코리아 이승현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아 미스코리아구나? 아우 66회 미스코리아 유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66회 미스코리아 김고은입니다 아우 진짜 존예를 물어놓고 나를 몰라라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아우 너무 이쁘신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몇 살 같아요? 20대 초반이겠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머 쟤 재발하신 거 봐봐 어머 눈을 깨반장에 안식이 있어 어머 한 21살, 22살 정도로 다 보여요 24살입니다 저는 26살입니다 아우 어쩐지 아우 그러면은 우리 제일 언니이시고 우선은 이제 세 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진선미가 세 분이시겠죠 혹시 진선미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순서대로 앉았습니다 아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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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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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끝나고 진선미를 또 발탁합니다 저는 아 진선미요? 네 무슨 말이죠? 진선미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심사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저는 이제는 또 여러분들의 방송인으로서 고만한 탤런트 끼 그런 거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네네 널 봐 외모 뿐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한 달 정도 합숙을 하면 인성이 다 드러나게 돼있어요 긴 시간 동안 안 드러나 찌들어있어요 한 달 동안 연기해 저희는 이제 잘 숨긴 사람들 아 우선 미스코리아는 연기를 잘 해야 되는구나 그럼요 맞지? 네 맞아요 기본적인 인성 인성 그리고 다양한 끼 끼도 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만능 엔터테이너를 선발하는 대회로서 그게 끼잖아요 미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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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힌 이유를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이것 때문에 뽑히지 않았을까요? 우선 제 가장 큰 매력은 우선 제 가장 큰 매력은 참 진처럼 뭔가 꾸며지지 않은 털털한 모습을 너네 기루언이한테 한번 전화한다 내가 내가 쌍욕 먹을래? 좋아요 방금 들은 얘기인데 첫 스케줄이라고 해요 이게 네 어쩌다가 첫 스케줄이 풍자야 네 그렇습니다 합숙도 했는데요? 하하하하 말이 깍지가 있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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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이 합숙을 하죠? 거의 54명이 사실 좀 기싸움 2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기싸움이지 이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아 그치 미스콘이라고 죽어였으면 어떻게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대 때리겠습니다 하하하하 막 기싸움을 한다기보다 예민해지는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말을 안 하네 끝까지 하하하하 사실 이제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세계 평화는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됐고 옆에 있는 언니가 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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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놀랐어요 제가 아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여기 유부녀가 있습니까? 네? 아니면 돌식이 있습니까? 누구야? 하하하하 우리 이승현 씨 어?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던데 아 아 웨딩쇼를 하면서 찍은 하하하하 이럴 때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밖에서 놀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쁜 거 배우지 마 미스코리아 했으니까 명예는 뵙고 신입이 나가야겠다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자 다음 또 제가 또 엄청난 걸 봤어요 스포츠카 매니아가 있습니다 우리 유시은 님 저요? 네 인스타그램에 뚜껑이 하늘로 올라가는 스포츠카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한 지난 10대 정도 있거든요 네 잠시만 잘못된 걸 배웠다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아 웃기다 진짜 같잖아 사이판에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서 고민 또 그걸 타고 질주를 하는 게 국룰이라고 해서 아니 국룰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야? 사이판에서 한국인 국룰 또 이제 맛을 나갔으니까 한번 찾아줘야죠 부모님 모시고 갔으면 좋은 거 다 해드려야지 부모님이 저를 모시고 아 얘야 사이판에 오면 굿룰이란다 이러면서 스포츠카를 그럴 수 있어요 또 엄청난 걸 발견했으면 나는 이분이 제일 최고인 거 같아요 네? 여기 지금 현재 애엄마가 있습니까? 네 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인스타를 봤는데 우리 고은 씨 아기 초음파사이신가요? 네 제가 18살 때 제 막내 동생이 태어나거든요 아 놀랬잖아요 사실 18살 때 막내 동생이라서 18살 때 해가지고 야 이거 숨을 뜨는데 아 18살 때 너무 예쁘겠다 진짜요 너무 귀여워 남동생입니까? 여동생 지금 그래도 초등학생도 안 되네요 네 5살 진짜 귀여워요 얼마나 예쁠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동생이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 들었죠? 귀엽다고 러블리한 본인은 아직 미스코리아가 끝난 게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아직 쑥쑥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어렸을 때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뭐 예쁘다고 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그냥 반 남학생이 다 좋아하는 너 뭐 어때요? 그런 느낌은 재밌어요 X밥 새끼들 날 다 좋아 그게 아니라 이쁜고 날아가지고 네 그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서 아 그럴 거 같아요 네 다음 구라 집 앞에 뱃뱃이 될 때마다 이제 뱃뱃이 쌓여있고 사물함이 이제 초코올리로 가득 찰 진짜로? 남학생들이 좀 보러 온 적이 있습니다 오 막 선물을 주고 가고 선물은 안 주고 그냥 보고 가도 안 돼 선물은 안 주고 뭐야 꽤나 부러운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꽤나 거두 따인 적은 뭐 당연히 다들 있으시겠죠? 왜 이런 질문을 누구나 다 따이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세 분의 첫인상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서로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도 말을 했는데 둘 다 고양이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쵸 그쵸 약간 언니는 말 걸면 막 하악 하면서 할킬 것 같은 고양이 싸납고 무서워 보였다 아니 은근히 매긴다 아니요 살이 안 좋나 봐 좀 이렇게 앙 탈져보였다 깍쟁이 느낌? 네 깍쟁이 그런 느낌 고은이는 말 걸면 뭐야 이러고 갈 것 같은 고양이 그럼 둘 다 싸가지 없다고 했다는 거잖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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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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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님이 적고 계십니다 편집점 지금 적고 계십니다 저는 일단 승현 언니는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코디카 있잖아요 다 먹을 때 또 제일 오래 마지막까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죠 파가 이렇게 갈린 건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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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기했어요 유난히 그 선이 진하게 보이네요 오늘 언니 그리고 시은 언니는 저도 진짜 완전 약간 좀 깍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완전 어? 바로 고은아! 이러면서 완전 이렇게 좀 놀랐어요 누구를 위한 처진상 토크였나 주즐 하고만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지금 촬영에 임해주시고 여러분들 매력을 아주 뽐내주고 계시는데 참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진을 줄지 미니게임을 조금 준비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가산점수가 있습니다 풍자를 맞춰봐 오오오오 이런 게임입니다 질문을 뭐야? 저기 끝나고 제작진들은 잠시 저 회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질문 꼬라지가 잠시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촬영하면 안 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풍자는 대세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형의 닮은 걸그룹 아 못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창원형의 닮은 걸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신의 키마저 비슷해 뒷모습만 보면 팬들에게 콜라를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풍자의 발 사이즈는 몇일까요? 아 아 뭘 그렇게 진지해지는 거 정답 네 270 제가 안 되겠네 맞췄어요? 정답입니다 제 신발마다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근데 오늘 270을 신고 왔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죄송해요 어떤 게 대박이라는 거죠 맞춘 게 대박인지 제팔이 270인 게 대박인 건지 어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질문 꼬라지가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3점을 두고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 신촌 모헌팅포차의 단골이었던 풍자는 헌팅 성공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랑을 했다 이것을 보여줬다 오빠 팔 사이즈가 아닌가요? 승현 승현 네 혀 길이 뭐야 너무 괜찮은 방법이잖아 잘라주세요 매니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골고리를 아파하고 있어요 시은 가족사진 가족사진? 왜? 우리 가족이 이렇다 컨팅포차에서 나 이렇게 화목하나 해야 이렇게? 저기요 네 힌트 한번 드릴게요 너무 여러분들이 귀를 못 잡으니까 신체 일부입니다 혀 길이 아니에요 발 사이즈 맞나? 이거야 발 사이즈 뭐야 발 사이즈 아니야 근육의 명칭입니다 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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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빨랐어요 3두? 비슷했습니다 호끈 호끈 네 2두 정답 2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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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두 아주 빠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저한테 상처를 주시죠? 아쉽습니까? 네 진이 너무 되고 싶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5점을 걸고 한 번 할까요? 진짜요? 5점을 걸고 풍자의 최장 연예 기간은? 7 7년 이 정답 뭐야? 진짜요? 7년입니다 5점 저 봐봐요 진이 간절하니까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7년 공개 연예를 하고 개박살이 된 공개 연예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풍자만 상처가 남은 미니게임이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진선미를 뽑을 건데 마지막 한 번 어필해 주세요 내가 진이 돼야 되는 이유 제가 아무래도 미를 했다 보니까 진이 굉장히 욕심이 나거든요 족자님이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귀여워 네 저는 존이 부럽다라는 프로그램에 누가 되질 않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봐봐주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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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이 정말 굉장히 생각보다 더 무겁거든요 근데 제가 기립근이랑 목힘이 좋아서 그 크고 무거운 왕관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왕관 수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이 부럽다 1회 미스코리아 진선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이름이 불리올 것 같나요? 접니다 혹시 여전히 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켜야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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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바로 유시윤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요? 진짜요? 빡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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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오늘의 조개 부럽다 1회 미스코리아는 유시윤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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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상의에요 추가 맞춤 열한씨입니다 3회 미스코리아 3회 미스코리아 4회 미스코리아 4회 미스코리아 3회 미스코리아 3회 미스코리아 2회 미스코리아 3회 미스코리아 존혜가 술을 좋아하나? 술골목인데 여기는 완전? 존혜가 알콜중독자일 수도 있나요? 오늘 존혜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술집이 많고 지하에다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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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